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막상 리딩을 하려면 연결이 잘 안되는 분, 타로 리딩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 타로로 전업상담사 또는 투잡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 자막에 나가는 분당구 서연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그 칼증과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점점 여름으로 날씨가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름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월은 점점 무더운 여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사는 것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하소연할 것이 없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와 타로나 사주 상담을 하신다면 시원한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면서 타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이거나 속성으로 타로를 배워서 셀프 리딩을 하고 싶은 분들은 특별히 1대1로 원격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리딩은 40대 초반의 여성이 두 달 전에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두 달 전에 여성분께서는 저의 유튜브를 보고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평소 친구와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아쉽게도 술집 여성과 바람이 나서 결국 집을 나갔는데 맘 같으면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가 아직 어리고 평소 아이들에게는 다정스러운 아빠여서 고민이 많다고 하면서 만약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신은 한 번은 남편 외들을 용서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람피고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40대 여성이 궁금해했던 집 나간 남편이 바람피고 집을 나간 남편이 돌아올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두 달 전에 있었던 질문이라 제가 피드백을 드린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은 돌아올 겁니다. 틀림없이 돌아올 건데 얼굴이 굉장히 초췌하고 해색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금방 걸리지 않겠지만 금방은 걸리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틀림없이 돌아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 카드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데스 카드라고 하는 중심 키워드에 얽매이는 분들은 데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말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은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는 움직인다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던 거죠. 당시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술집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악마 같은 어떤 쾌락에 지금 쌓여서 다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전화도 했고 아빠 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뭐냐면 이 여자분이 남편분의 카드를 몰래 쓴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됐기 때문에 도저히 영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남편분도 돌아오는 가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아빠 얼른 돌아오라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그리고 결국은 아내분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두 달 정도 있다가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 그대로 당시에 저한테 왔을 때는 전혀 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이 뭐냐면 같이 바람을 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남편의 카드, 금전 유형 이런 것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아빠를 향한 그런 것을 메시지나 그림을 자꾸 표현했던 것에 아빠도 움직여서 그런지 몰라도 갑작스럽게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이렇게 얼굴이 초췌한 상황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진을 마침 찍어놓고 했었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주시고요.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